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일요일날 공지한대로 방송 안내해 보시면 11시에 방송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지는 안날렸는데요 자 한주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원하시면 올려놓으시면 되구요 자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될만한 부분이 몇가지 있는데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상당히 대중 그리고 대미 수출 비중 상당히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중간에서 좀 끼어가지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별로 주가가 좋지 않죠 자 그리고 남북 경협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랠리가 조금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비교적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친다 그런 시장의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장 좀 전에 환율 부분 말씀드렸고 환율 부분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 1.75%에서 2%로 인상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0.5%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0.5%라면 뭐 격차가 없는 뭐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큰 자금들의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격차가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계 자금들 빠져나가게 된다면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 부분도 지금 좀 안 좋다 그리고 미국장과 같이 연동되는 커플링 되기보다는 비교적 연동이 잘 안되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반등 나와도 잘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디커플링 장이 좀 많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시연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런 것들 야간장에서 외국계에서 선물로 좀 컨트롤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지거든요 자 그럼 먼저 환율부터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환율이 아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환율이 안 좋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환율이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체크해 놨는데 추세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1057원에서 1086원 정도에서 박스권을 이루다가 당기고점인 1096원도 넘어 버렸습니다 강하게 넘어서 자 이제 여기는 비교적 저항대인데 자 1100원대도 넘어섰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지받던 권력이 깨지면 뭐 어떻게 바뀐다구요 네 저항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멈춰주곤 했는데 아 상당히 지금 환율이 안정세를 좀 찾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에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이란 것은 닥터케이 주식 기초 강의에 보시면 환율과 주가의 관계 있으니깐 한번 자세히 좀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비교적 환율 상승하게 되면 수출 주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은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라든지 그리고 부채에 대한 그런 이자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자 전체적으로 환율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내려가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내려가게 되고 환율이 이렇게 내려온 시점에서는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면 주가는 비교적 랠리를 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방송하기 전에 자 미국 시장 보시면 전일 금요일날 플러스 0.49% 다우존스 상승했구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26% 하락 자 그리고 독일은 플러스 0.54% 자 영국과 프랑스가 1% 이상으로 상승한게 보이는데 여긴 지금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현재 여기서 자 여기 지지권을 깨지 않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한번 툭 깨고 나니까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24,879라인 여기를 얼마나 빨리 돌파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이런 양봉으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미국도 다우존스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판가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스닥은 비교적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자 신고가권 달성 이후에 지금 이틀째 좀 눌리고 있는데 자 여기 7,640 21일 평선만 깨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면 아 별 무리 없다 그래서 다우존스 보다 나스닥이 훨씬 지금 양호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우리나라 비교적 미국과 디커플링 된다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선물인데요 다우 선물 그리고 나스닥 선물 비슷한 궤적이었죠 자 그 미국 장과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이 그래도 나스닥은 고점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으나 다우존스는 그래도 양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승을 해야 되는데 밀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닥터케이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야간 선물 시장 그리고 주간에 우리나라 장이 개장됐을 때는 미국 장은 시고였습니다만 해외 선물 그러니까 미국 지수 다우존스 선물과 나스닥 선물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이너스로 확 빠지는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급등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장중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자 어떻습니까 자 디커플링 된다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비교적 올랐는데 자 그 주체가 누군가 하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금요일날 장중에는 플러스권으로 매수를 해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이따 체크하겠습니다만 외국인이 비교적 큰 규모로 매도했습니다 1980계약 매도해버렸어요 쭉 그냥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간에 좀 상승하더라도 야간장에서는 좀 붙들어 논다 미국이 상승한다 해도 좀 붙들어 논다 그런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닥터케이가 방송에서 오늘의 주식시황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선에 하단부위는 지지의 역할을 많이 하고 다만 여기에 전저점 라인을 안 깨는 것이 좋았는데 자 지지한 듯 했으나 그 다음날 밀렸고 개발하겠으나 장대양봉으로 들어올리는 모습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밑으로 쳐졌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장대양봉은 그 다음날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코스닥도 보시면 지지의 대선에서 아래골이 달면서 양봉 시원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아 상이다 그렇게 말씀 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더 월요일날 아 시장 강하게 반등 시도 놓으려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건 말씀드리자면 매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외국인 기관에 쌍끄리 매수세 들어오면 좋다 최근에 보시면 여기 한 번 빼고 거의 뭐 외국인이 매도 어 위주였고 두 개 주체에서 같이 매수 들어오는 적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 돌려보게 되면 자 지수가 상승이 크게 날 갈 때는 아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끄리 들어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 그런 구간 때는 아 지수가 반등하기 아 더 좋고 그렇게 돼야만 반등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날 보시면 20일날 6월 20일날 언제입니까 이 날이죠 자 강하게 3% 들어올리는 날 어떻게 됐습니까 기관 외국인이 같이 쌍끄리로 제법 큰 규모로 샀지 않습니까 1553억 1024억 매수 같이 해주니 어떻게 된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반등 강하게 나온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좀 더 강하게 나왔어야 하나 자 쌍끄리 매도 넣으고 또 뭐 일방적으로 어 한쪽은 뭐 사고 한쪽은 팔고 한쪽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 그리고 쌍끄리가 들어오고 있지 못하니 그렇게 그 이후로는 급반등 넣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 하나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쌍끄리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 강한 상승 가능하다 조건 하나입니다 조건 둘 자 외국인이 환매수 지금 선물 포지션이 매도를 많이 해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기간별로 보시자면 자 지금 만기 된지 얼마 안 되니까 저번 만기 정도로 기준으로 보자면 자 외국인이 팔아주면 빠지고 들어 올려주면 같이 올라가고 자 또 대폭 매도로 전환되니 다시 푹 빠지고 자 이것만 봐도 자 외국인의 손에 달렸다 우리나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 선물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비교적 환매수 많이 들어둔 구간에서 반등 시도 나왔었는데 다시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자 최근에 자 간단하게 생각해보시면 자 4천 5천 자 그 다음에 아 만 만 만 5천 대략 만 6천 개학 정도 매도를 시속적으로 해주니 지수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전일은 외국계 5252개학 그리고 가치기관도 400개학 정도 매수를 해주니 장이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건 두 번째 외국인 선물 매수세 들어오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선물 옵션에서도 선물 옵션에서도 대량 거래 터지는지 잘 봐야 된다 콜 옵션은 지수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는 건데 여기 인금 보면 하락으로 베팅 했으니까 자 매도니까 지수 못 가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 브이브에 보시면 닥터케이저 방송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규모가 큽니다 300억 200억 여기 이전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아 닥터케이가 변동성 상당히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푸드옵션을 500억을 샀어요 푸드옵션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여기 500억짜리가 있습니까 없죠 아 그래서 푸드옵션 500억 이거 무슨 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 환매수 다시 들어오고 자 그래서 아 조건 세번째 콜옵션 푸드옵션에서 대량 한 방향으로 대량 거래 넣어 오는지 그러니까 큰 규모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지 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선 현물과 선물 간의 아 차이인 그러니까 선물 가격에서 코스피 200을 뺀 것이 베이시스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잘 이해 안 되시면 주식 기초강의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베이시스 이런 부분 프로그램 매매 이런 거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그래서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입니다 자 프로스 인근 이런 프로스인 것은 콘텐고라 그러고 이런 마이너스를 백오데이션 이라 그러는데 순매수가 안 나오고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코스피 200과 선물에서 코스피 200을 뺀 가격이 프로스가 좀 확대가 돼줘야 된다 자 그래야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또 체크하셔야 된다 프로그램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리고 말씀드렸다 말씀드렸다시피 자 장중에 해외선물 자 미국 다우선물 나스닥선물에서 큰 급등락 있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 마치고 난 다음에는 미국장 상승하는지 그리고 유럽장 상승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우리나라 야간선물장에서 같이 움직이는지 이렇게 반대로 반대라기보다 강하게 같이 못 따라가는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 외국인이 눌렀다 지금 판단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하셔라 자 그러한 부분들 매일매일 루틴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가 방송할 때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같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라서 그런 겁니다 자 종목 상담 원하시면 올리시고요 종목 상담 올라오기 전까지는 닥터케이가 그럼 주간 업종 대표주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 다 하지 않고 핵심 종목군 들어와 있는 부분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관심 종목군으로 뽑아둔 부분은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업종을 대표하는 1,2등 정도만 출여낸 종목이 여기 관심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투자 가능해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제약 부분은 제가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좀 뽑아놨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바이오주가 많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고 그 중에서 타이밍이 놓은 것 같은 그리고 또 관심있게 쳐다보다가 타이밍이 놓으면 접근할 만한 종목이다 생각되는 종목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최근에 코스닥 관심 종목들 잘 안 챙겨봤습니다 오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자 우리나라 대장주고 아 4만 9천원 5만원 사이에서 접근해볼만 하다고 방송을 많이 했었고 자 거기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서 5만 2천원에서 5만 4천원 사이 5만 4천원 잘 못 넘어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박스꽃 매매 잘 하셨던 분들 좀 계셨고 자 추세가 강하게 억울해졌어요 당연하죠 자 우리나라 코스피 치수의 15% 가까이 차지하는 삼성전자 치수가 빠지면 버텨낼 도리가 없습니다 매도 1순위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스켓이라 그러죠 기간 외국인들은 큰 자금 움직이기 때문에 자 손으로 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으로 연동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추세로 가던 것이 자 이런 추세로 가던 것이 여기 하단을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를 안 깨고 가면 더 강하구요 자 여기를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 반등할 때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4만 6천 9백원 라인은 돌파를 했구요 자 여기 여기 상승추세의 하단 지지를 하던 권력이 깨져버리면 뭐로 바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4만 8천 7백원 여기 라인 중요하다 여기 올라가면 아마 밀릴 것 같거든요 여기 가면 저항대다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접근할 포인트 아니다 자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뭐 여기 쌍바닥 보이니까 아 접근해 보실 수 있겠으나 음 일단은 닥터케인은 이런 부분은 아직 매매 포인트가 안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닥터케인은 적어도 우상량 여기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 위로 올라가야 아 해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아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자 이중바닥 아 찍었던 여기 부위 4만 6천원권 잘 지키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아 만약에 밑으로 깨지면 4만 4천원이 거의 아 마지노선인데 여기는 안 깨야 됩니다 예전 주가로 보시면 220만원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 여기를 깨게 되면 상당히 문제있다 4만 4천원까지는 밀릴 수 있으니 아 빠지는 모습 보이면 비중 축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현재는 매수할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에 비하면 닥터케이가 자주 말씀드렸고 여기 인근에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8만원 자 동그라미 딱 쳐줬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가 지지권이거든요 자 모든 것이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지화 저항입니다 지지화 저항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을 닥터케이는 아주 강조로 하고 있으니까 지지저항 여러분들 잘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들 주식 기초 강의에 다 있으니까 자 방송 끝나고 한번 체크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닉스는 이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닥터케이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여기 시점부터 뭐 틀린 거 있습니까 늘 말하는 거 하락 추세 돌파해내는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은 지점에서 매수 여기서 매수 하라고 말씀드려서 제법 수익 났었고요 그리고 여기 돌파되고 나면 여기 이평선 잘 안 깨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 사고 팔고 박스권 상단 하단 매매 많이 했었고요 자 이제 여기가 지지권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여기서 계속 저항받다가 돌파되고 나면 여기가 자꾸 지지받지 않습니까 지지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 딱 오면 매수하라 그래서 지금 성공했습니다 그 부분도 자 항상 이런 식으로 지지권에서 매수하고 저항권에서 매도해야 됩니다 자 내일 9만원때 강하게 못 넘어가면 좀 밀릴 수 있거든요 강하게 양봉으로 어제처럼 세게 치고 가면 팔 필요 없고요 자 치고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음봉 떨어지거나 자 윗골이 막 달고 하면 절반 정도는 챙기는 게 좋습니다 다는 청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세 유지 중이고 이거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계속 사고 있습니다 사거래일제 기관도 같이 사는 적 많습니다 자 지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관 외국인 쌍거리 들어오면 그 종목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만 만약에 좀 밀리는 모습 보이면 차익실현 하시고 자 절반은 다시 밀리는 8만 한 6,7천원권 오면 다시 매수해서 다시 밀리는 8만 그렇게 트레이닝 하시면 아 트레이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8만 8만원권 대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그리고 여기 9만 5천원 10만원권 정도의 9만 7천원 권 정도의 박수권인데 여기를 빨리 돌파해내야 됩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 뭐 시그널 다 드렸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다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했는데 아 지금 내일 상승하게 되면 따라가면 부담스럽구요 8만 7천 5백원 정도 8만 8천원 정도의 눌림목 주면 접근 가능하다 쫓아가는 건 당장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그것도 부담스러운 분들 분봉 매매가 잘 안되시는 분들 이라면 상승 9만 한 3천원까지 상승 이후에 눌림목 가볍게 주는 자 그런 부분에서 8만 8,9천원 사이에서 그럼 접근하셔라 그게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농심 자 여기서 포인트 드렸고 여기서 포인트 드렸습니다 실제로 닥터케이가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심과 신세계 들어간 분 계십니다 저는 추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포인트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서 같이 동참하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농심은 중장기로 괜찮다고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보유했다면 수익이 났습니다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상승 전환했고 이런식으로 상승 전환했고 추세선 상단을 이제 진우님 잘 들으세요 방송 나중에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합니다 이런 트렌드 여기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설명할 때 추세선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요래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서 장 받다가 뚫고 올라간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놀면 더 좋다 그 부분이 농심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뚫으니까 여기 부위에서 지지받지 않습니까 빠지더라도 대번 들어올리죠 그래서 단기 목표치는 36,000원 되구요 좀 더 길게는 38,000원까지 36,000원 단기 목표치 좀 더 길게는 38,000원 목표치 그러나 쉽게 던지지는 마라 말씀드렸고 여기가 너무 강하게 지금 돌파되고 있고 장대양봉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비교적 서고 있고 그래서 굿입니다 굿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고 딱 제대로 된 포인트에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만 밀리지 않으면 홀딩 그러나 윗걸이 좀 심하게 달고 하면 절반 정도 청산 또 다시 내려오면 35만원 초반대 35만원 정도 34만 6천원 정도에서 다시 아까 팔았던 거 다시 매수 그리고 다시 36만원 때 또 매도 그러다가 강하게 치고 가면 이런 모양처럼 강하게 치고 가면 더 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 파느냐 주식생처보 탈출 팁 4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 여러분들 간단하게 아직까지 내가 공부 중인데 그래도 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팁 몇 개 얻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기초강에 가시면 최근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보면 주식생처보 탈출 팁 1,2,3,4 있습니다 거기에서 3이 이겁니다 5일선 목표치 인근에서 5일선 목표치 인근에서 윗골이 막 달고 이런 부분 나오면 청산하는 것이 팁 3거든요 그래서 38만원 인근이 목표치일 거기 때문에 거기 인근 가서 만약에 윗골이 달고 하거나 하면 그리고 여기 저항대거든요 36만 6천원도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에 강하게 치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면 절반 청산해야 됩니다 그것이 수익률을 더 높이는 하나의 팁입니다 자 그리고 끌고 가고 하다가 자 이런 식으로 5일선 강하게 이탈하는 목표치 인근에서 이런 식으로 5일선 강하게 이탈해버리면 전략매도 그러한 전략들이 팁4다 자 HLB 우리 진우님 가지고 계셨다가 잘 청산했는데 자 100% 만지 못하시죠 왜냐하면 5만원권에서 사가지고 6,7,8,9 계속 매수해가지고 7만원 평균 단가 맞춰놨는데 100% 넘은 거 놓치고 나니 속이 쓰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팁4 자 팁4 이거 잘 적용하시면 자 수익률 더 높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 10만원권에서 다 매도하고 나왔습니다만 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자 이 팁4 중요합니다 수익률 잘 챙기는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도 자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어그러져 있는데 그러나 닥터케이가 자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좀 눌려줘라 그럼 들어간다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신세계가 아 내수주와 어 아이티주 이런 종목들 어 랠리할 때 주도주거든요 신세계가 쭉 추세 좋게 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 여기 인근은 전저점 부위 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다 자 말씀드렸고 실제로 매수도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여기서는 매수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길게 가기보다는 자 지금 30 한 6 아 37만원 37만원 아니죠 지금 현재는 39만원이죠 그래서 여기 아 짧게 위로 한 2-3%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 자 거기에서 밀린 모습 보이면 챙겨 먹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가면 챙겨 먹다가 완전히 터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터나는 시점에서는 쭉 더 홀딩하면서 47만원 2천원까지 바라보는 전략인데 단기적으로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추세 좋은 종목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추세 어그러진 거 말고요 자 이거 하이닉스하고 모양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추세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단기 박스권 예상되면 지지권도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권이 있죠 강한 저항을 받던 권력이 돌파되면 뭐라고 뭘로 바뀐다 했죠 네 여기서 밀려도 지지되고 자 지지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매수 들어갔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사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여기를 깨지면 비중 축소하든지 아니면 손절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강하게 치고 가면 아 좀 더 들고 가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SK하이닉스가 그런 모양이었지 않습니까 자 닥터K는 자 분석이 을정합니다 그래서 자 신세계도 이런 모양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추세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돌았으면 확 뛰어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예상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요거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파 가능하고 자 그래서 자 좀 전에 신세계도 요런 모양이니까 요래 요래 가다가 올라갈 수 있다 그거 예상하자는 겁니다 자 오리언도 닥터K가 여기서 딱 말씀드렸습니다 정거점 부위인데 좀 부담스럽긴 하나 10%만 딱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딱 이렇게 했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 날입니다 요 날 좀 부담스러운데 10%만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추세 좋으니까 딱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쭉 잘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추세 좋은 종목을 자꾸 잡아야 된다 그리고 포인트거든요 자 오리언의 포인트는 아주 포인트가 좋아요 왜냐하면 포인트가 두 개가 겹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상향도 맞죠 이평선 다 깔아놓고 자 20일 임금 맞죠 그게다가 돌파까지 강한 양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거든요 베리 굿이거든요 그래서 날아가는 겁니다 위로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 잘 좀 선택했으면 수익제곱 났었을 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거 목표치 임금 왔습니다 목표치 선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박스권 상단 여기서 돌파 이후에 여기를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만큼 상승폭이 있죠 그러면 상승할 때 여기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대략 10만원이고 자 여기 보시면 13만4천원권이니까 그러면 3만4천원 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3만4천원 더하게 되면 16만8천원 자 거의 목표치 왔습니다 자 딱딱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표치 인근에 오면 흔들림 심해진다 했습니까 아니면 뭐 괜찮다 했습니까 목표치 딱 근처 오고 난 다음에 확확 밀리고 지금 여기 인근에서 보십시오 봉이 깔끔하게 탁탁탁 뭐 치고 가고 여기서 자꾸 아래꼬리 윗꼬리 막 달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림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 단기적으로 강하게 넘어가기 힘들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장중에 한 16만천원 정도 오게 되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눌리목 주면 한 14만원대 정도 해서 다시 또 매수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상당히 강한 장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13만4천원 13만4천원에서 14만원대 잘 안 깨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포스코 아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깨져버렸어요 단기적으로 별로 모양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 아 지금 간드렁간드렁 하고 있어요 내일이라도 여기 강하게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강하게 올라타면 단타 가능한 분은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자 20만 한 7천원 정도 확인되고 난 다음에 자 21만 한 5천원권 정도까지는 박스 매매 가능하다 그러나 목표치를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지 가는 와중에 크게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고 나오면 재빨리 차익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밀리면 또 사고 또 팔고 여기 단기 박스권 어느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20만원대 여기 깨지면 비중축소 내지는 손절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 번 사놓고 그냥 무조건 쭉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자 LG생활건강은 120만원대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종목 분석 내지는 분석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어떻습니까 분석의 아 방법이 똑같습니다 방법이 똑같습니다 여기 인근 정거점 라인들 강하게 돌파 이후에 지지되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자 120만원 정도 오면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120만원 이후에 날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접근 금지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못 샀다면 못 따라갑니다 이건 눌려야 됩니다 130만원대까지 눌려야 접근 가능한데 쉽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수주 중에 신세계의 바톤 터치를 해서 농심과 LG생활건강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닥터케이마트도 말씀 많이 드렸고 호텔실라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호텔실라도 괜찮네요 그죠 최근에 좀 안 봤었는데 이거 다시 넣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좋은데 그래요 없을 리가 없는데 그죠 자 여전히 호텔실라도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IT중에는 삼성전기 끝내주죠 여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자 이거 어떤 포인트입니까 아까 오리온과 비슷하죠 자 오리온이 이런 시점에서 닥터케이가 고민 했다면 자 비중 정거점 돌파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아 거기서 너무 강하게 말고 한 10% 정도로 먼저 입질매수만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눌리면 밑에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자 12만원대 2차 매수 들어간다 그리고 3차 매수는 11만원대 정도까지도 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것은 물타기하고 좀 다릅니다 추세 중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모양이 대체적으로 주식 차트를 많이 보시게 되면 아 이거 무슨 종목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자꾸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오리언하고 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가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이러고 난다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트는 비슷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를 많이 보시거나 하면 아 나중에 눈에 딱 들어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아 움직이면 난 어떻게 대응할 거다 그렇게 시나리오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아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자 야 삼성 엔지니어링이 건설 부분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밀렸죠 여기 매수 포인트 나왔네 14,000원대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아 모습이니까 어 이것은 적당한 매수도 가능합니다 적당한 입니다 적당하니 분할해야 됩니다 분할 그 대신 14,000원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강하게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올라서 서지 않습니까 낙폭과대 낙폭과대 자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니까 만 한 6,000원 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평선 누를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챙겨 먹고 그 다음부터는 당분간 좀 그냥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것은 무슨 종목하고 모양 비슷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비슷합니다 닥터케 여기서 딱 말씀드렸거든요 아이쿠 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의 목표치도 만들 아 선정할 수 있다 자 60만원에서 여기 보면 45만원대까지 여기 하락폭입니다 하락의 목표치도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낙폭과대주 잡아내는 겁니다 이거 자 그동안 추세가 강했던 종목입니다 밑으로 막 꼬꾸라지는 종목도 말고 잘 가던 종목이 갑자기 겁나게 했잖아요 이것은 물론 분식에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종목은 한번정도 타이밍 다시 주면서 밀린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기 50만원권입니다 반등을 자 15만원 자 60만원에서 45만원 밀리면 15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다시 50만원에서 밀릴 때 미리 예측을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냐면요 15만원 아 만큼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50만원에서 15만원 빼보십시오 35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딱해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241의 지지도 받고 있고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정고점 돌파했던 정고점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 인근은 자 매수 한번 해볼 만한 권력이다 그리고 40만원 정도 노력을 보면 된다 그 이후에 그 다음날부터 바로 날랐거든요 40만원 딱 찍고 밀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포인트 놓을 때는 닥터케인은 패스하자 그랬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중바닥이긴 하나 분식해결 부분 아직까지 깔끔하게 해결 안 됐고 자 이것은 단타 매매 가능한 분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자 치고 받고 가능한데 자 중장기로 들고 가는 분 내지는 아 직장인 분들은 만약에 여기 깨져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왔다갔다 하고 있다 여기 박스권 당장 아 예상된다 자 38만원과 45만원 사이 박스권 예상된다고 아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는 아 그 컨텐츠에서 말씀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자 내일 이거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제 추세 전환에 시그널 좀 나오는 거라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한국금융지주 자 투자 부분 아 한국투자정권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 뱅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주의사 그래서 정권이나 투자 부분에선 닥터케이는 아 키움정권과 한국금융지주 좀 보고 있다 자 여기 지주권 자 단기적으로 여기 앞전 아 상승위에 눌림목주 강하게 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자 여기 8만 1480원권 여기 여기만 강하게 안 깨면 큰 무렵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당장은 지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크게 접근 하라고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좀 주의를 지켜보고 나중에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주고 상승으로 턴할 때 그때 좀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호텔실라 지속적으로 추세 좋게 가고 있다 고천부위이기 때문에 접근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호텔실라 왜곡계 계속 두르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안 죽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 여기 박스권 예상되기 때문에 11만 5천원과 13만 2천원권 박스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 강하게 돌파 못하면 차익 실현 여기 만약에 깨지는 비중 축소 의견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한국 금융주자와 모양 비슷하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비슷합니다 그쵸 단기적으로 추세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것도 당분간은 여기 여기 박스권 형성될 가능성 높다 여기 안 깨야 된다 여기 딱 지지권에서 딱 반등했지 않습니까 아래 꼴이 딱 달면서 단기적으로 10만 3천원과 11만 2천원 박스권 예상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략과 같이 강하게 돌파하고 눌리목주고 추세 좀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자 왜냐하면 정권주와 투자 관련은 지금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당장은 큰 메리트 없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은행주 중에 기업은행을 그나마 괜찮게 봤었는데 은행주 별로였습니다 그죠 추세 좀 어그러지니까 이거 별로입니다 자 이것은 밑으로 일단 쑥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니까 KB금융도 안 좋죠 자 신한지주 더 안 좋습니다 그 3개 중에 기업은행이 그나마 버틸만하다 그나마 여기서 올라타는 모습 보면 자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매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관심권에 뒀는데 추세 많이 억울해졌습니다 금융주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최근에 카카오가 급등했는데요 자 카카오 원래 닥터케이가 엄청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말고요 옛날에 올라갈 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지정대를 형성하고 있다 자 이런 박스권 단기 박스권 돌파했으나 아 단기 박스권이 아니라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했으나 아직까지 입평선들이 많이 있고 여기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자 12만원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야 되고 12만원에서 강하게 밀리면 차익실은 좀 했다가 자 11만 아 2천원권에서 어 그러니까 다는 차익실은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적당하니 잘 들고 계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아니면 위에서 지금 물려계신 분이라면 자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이라면 아 11만 11만 9천원 여기 인근 강한 저항대에 예상되기 때문에 어 적당히 챙기고 눌려주면 다시 사고 이렇게 박스권 매매는 가능해 보이겠으나 신규 매수자는 아직까지 별로 접근할 타이밍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언제냐 12만원 강하게 넘어서고 밑으로 다시 눌려주는 12만원 그때가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셀트리온 헬스나 셀트리온의 분석과 같습니다 닥특해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자 상승 추세를 돌려냈으나 자 이러한 트렌드로 갈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저항이고 여기에 27만 28만 강한 저항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직 들어가지 말자 그러나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28만 끄나면 땡크하고 사야 됩니다 그 전략은 아 바이오주 분석에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그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카카오도 자 이렇게 하락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늘려주는 12만원대 매수하자 그럼 닥터케인님 이야기 많이 했다며 언제 했는가 하면요 자 카카오는 이렇게 18만원대를 고점으로 찍고 난 다음에 3년에 가까운 시간을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뚫어냈어요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여기가 타이밍이다 상승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는 여기 여기 말고 같은 가격이라도 여기 말고 여기 저항받고 있는 라인 말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는 이렇게 준다니까요 이렇게 타임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셀트리언이 꼭 준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돌파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3년 동안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거 돌파하는 게 안 쉽거든요 그러나 돌파해버리고 나면 이렇게 눌림목으로 저항이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 돼요 그리고 저항대가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턴어라운드 종목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할 때 물려있던 그런 분들 반등시도 나오면 차액실현매물도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항이 많이 포진됐다 얼마 얼마 가면 이렇게 저항받을 것이다 말 다 해드리고 그대로 거의 100%로 100% 넘어하고 거의 퍼펙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부분은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추세들 16만원에서 매도 하라 그런 부분들 종목 상담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가까운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GS건설 반등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신규매수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42,500원 여기 위에서 물려계신 분도 계신데 이거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강하게 돌파하면 이 정도 지지저항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 만약에 42,000원 깨버리면 물론 4만원대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평선에 지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지지선은 여기가 중요하고 저항선은 여기 여기 뿐 여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매수는 별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테마 좀 꼬꾸라졌고 그래서 크게 신규로는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죠 기관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GS건설 스트레이트로 잘 갔거든요 그죠 현대건설보다는 흔들림 좀 적었어요 이거 보십시오 현대건설만 엄청나게 흔들어대면서 밑으로 밀리잖아요 그죠 현대건설도 동일한 분석을 해보면 여기 여기 자 이런 지지저항되어 있기 때문에 5만7천원권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상승하게 되면 6만5천원의 저항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약간 횡보 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 이거 깨지게 되면 아 비중축소 내지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신규조건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다 타실 수 있는 분은 짧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짧게 먹고 나오고 이거 계속 쳐다볼 수 있는 분은 박스꾼 매매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꾼 저점 박스꾼 고점 가능하다 자 그것은 이런 하락 추세일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추세 돌파 못했을 때는 잘못한 밑으로 깨지면 박살나요 지지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상승 강하게 한 종목들은 반등 한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아 여기 박스꾼 매매는 가능하다 이것은 엘리어트 파동으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 분석을 하면 닥터케이가 설명을 제법 해놨는데 이거는 프린트 스크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케이 방송 상당히 알찬데 여러분들 참여 좀 하시면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셨는지 아 이제 들어오셨네 물티슈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닥터케이 방송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도움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 안합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을 보면 자 1 2 3 4 이날은 빼겠습니다 이날은 어 이슈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자 1 2 여길 크게 3 아 여길 3 아 여기 2네요 전지 이상하더라 1 2 3 3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4 자 그런 부분들도 엘리어트 파동에서 다 설명해 놨으니까 나중에 주식기초광역 보시기 바랍니다 자 5파 이후에는 ABC로 빠진다 그랬거든요 A B C 목표치 인근으로 어느정도 딱 왔어요 눈을 보시기에 비율이 맞죠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는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색깔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엘리어트 파동으로 1 2 3 4 5로 자 파동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ABC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고점부에서 이렇게 양복 나온다고 따라가지 마셔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면 망고생이 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엘리어트 파동도 참고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추세가 보십시오 급등했지 않습니까 자 현대건설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방송 보시면 아실텐데 자 이제 추세 다 돌려냈으니까 좀 관심있게 보십시다 하고 난 다음에 이틀만에 날라붙어요 그냥 자 그래서 추세 좋게 한번 강하게 갔던 종목들 자 어그러졌고 하락목표치 어느정도 달성된 것 같네요 지금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자 여기 대략 65,000원에서 78,000원이니까 13,000원권 그걸 반등하면 여기서 아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느냐 13,000원 빼면 대략 6만원권 야 목표치보다 더 여기가 6만원 맞죠 그죠 야 이거 똑 떨어지네요 눈을 딱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저점권 아닙니까 그죠 6만원권으로 딱 목표치 달성되고 나니까 여기서 하락했던 폭만큼 여기서 딱 하락하고 나니까 양봉 딱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짧게 이중바닥입니다 이중바닥 여기 여기 짧게 하니까 더 더 느낌 안오네 좀 더 길게 여기 저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점 높이면서 다시 꼴이 달았잖아요 단타매매 가능한 분들은 적당히 사서 여기 위에 6만4천원까지 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타매매 가능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깨지면 손절하시면 돼요 5만6천원 투자가 100% 없습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할 거야 딱 생각하고 여기 딱 올라가는 것까지 먹는 겁니다 6만4천원까지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 적당히 팔아먹고 다시 내려오면 또 사고 박스구매매 가능하다 고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티슈님 종목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은혜 님도 반갑습니다 2주 전부터 매일 찾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움 좀 되시는 것 같습니까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면 올려보시고 아니면 앞으로 추이 좀 궁금하신 종목 올려보십시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전에 계속 설명 좀 드렸었고 닥트케이가 셀트리온 제약과 아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트케이가 책임진다 방송에서 계속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방송이 한시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마무리 핵심 종목 잠깐 더 체크하구요 궁금하신 종목들 방송 녹화 한번 끊고 할테니까 그대로 접속해 계시면 됩니다 방송은 안 끊어집니다 녹화만 끊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하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LG전자 여기 임금부터 추세 깨졌으니까 접근하지 말자 여기 올라가면 저항 받을거다 저항 확 받고 밀리죠 그래서 하락 추세 하지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접근금지 삼성 삼성화재 자 중장기로는 아 가능하다 자 여기 중장기는 박스코 하단에서 매수 가능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아 남한의 정립식 펀드 형식으로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뭐 유효합니다 그리고 LG화학도 보시면 아 여기서 추세 좋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크게 밀리고 있으니 자 좀 억울해졌다 이것도 별로 접근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치속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 아직까지 못 돌려냈습니다 돌려내고 여기 위에서 놀 때 접근해야 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나왔으니까 설명드리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저는 신규접근 별로 크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분식회계나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 여기 박스콘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하락폭 상당히 심했고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 자 여기 43만 5천원과 45만원 정도 아 강한 저항대인데 전율이 좀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아 여기 21건 안 깨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자 41만 아 7천원 인근 여기 21건 있죠 이거 안 깨고 왔다갔다 하다가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면 그때 접근하자 그러면 어 뭐 눌림목 줄 것 같이 예상이 되면 여기서 사면 좋지 않느냐 그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밀려 버리면 아 상당히 또 박스콘 지지부진하게 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 좀 더 확인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방송이 중간에 조금 요새 녹화하고 같이 하다보니 좀 끊기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아까 앞부분 설명드렸는데 왜 그러면 가격을 더 주고 내지는 왜 더 기다렸다 사자 하냐면요 자 셀트리언으로 설명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위에서는 지금 저항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기다리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같은 가격이라도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여기 가격 27만원 8만원 강한 저항대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28만원 오면 땡큐하고 사십시오 그러거든요 그것보다 더 빨리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시그날도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아 나는 그렇게 장중에 어 직장인이고 그렇게 빨리빨리는 매매 못하고 조금 그래도 들고 가는 쪽으로 매매한다 하시면 자 28만원 오면 여기가 저항이 바뀌면 지지로 바뀐다 그랬거든요 이 평선들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여기는 위에서 계속 저항받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한 달 넘게 지금 위에서 계속 저항받다가 빵 뚫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오면 쉽게 안 밀린다 여기 오면 쉽게 안 밀린다 28만원 그럼 딱 사놓고 적당하니 사고 팔고 31만원 32만원 건데 저항이니까 적당히 사놓고 거기 인근에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팔아도 되고요 이렇게 윗골이나 음봉으로 떨어지면 차익실현했다가 다시 또 좀 눌려주면 자 추세 좋게 가는 종목들은 내가 샀던 가격대 안 왔다고 안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래서 상승 추세거든요 저점을 자꾸 높이는 게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 저번에 28만원 샀는데 지금 29만원 주면 비싸게 주는데 안 살래 이게 아닙니다 사야 됩니다 오히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그것이 성결 조건입니다 저점을 자꾸 높여야 상승 추세로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더 기다리시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장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밀려가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여기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볼린저밴드 압축구간이고 박스권이고 왔다갔다 좀 해야되지 아직까지 하락했던 야 너무 많이 퍼드리는데 다 퍼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기간도 보시면 대략 매치 됐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게 13일 올라갔죠 여기서 이만큼 내려간 올라간게 13일 기간도 얼추 매치 됐고 자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조정을 적당하니 주고 강한 상승세 확인할 때 따라가도 되구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조금 조정 주고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상승을 했어도 그렇습니다 상승을 했어도 그렇고 밑으로 약간 밀릴 때 강하게 말고 이렇게 20일을 지지하면서 밀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4 5일 정도 밀리고 난 이후에 양봉 딱 쓰면 그때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지는 4 5일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고 하루 이틀 더 주고 난 다음에 한 6일째 될 때는 따라가도 된다 자 그거 동기간의 법칙이라고 주식 기초강의에 다 설명해 놨으니까 하나 가지고 계속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자 그렇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것도 자 기간에 대한 거 여러분들 이런 설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적당하게 받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석할 때 가격적으로는 이렇게 적당하니 이제 조정 이것은 조정이 아니구요 자 상승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격 조정은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적당하니 가격이 눌림목 안 깨는 정도로 적당히 조정을 받아야 되고 기간 조정이란 것은 상승과 하락의 폭이 아 기간이 거의 매치가 되고 있으니 자 13일 정도는 아 다음 코스로 진행될 수 있다 그 와중에 50% 정도인 아 6일 7일 정도에서 움직임 놓으면 포인트 잡을 수 있다 그게 기간 조정에 적당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내일 뿅 간다고 따라가면 4 5일 고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한 번에 붕붕붕 치고 갈 확률 별로 없다 그렇게 하려면 밑에서 기간 외국인들 많이 사야 돼요 삽니까 크게 안 사요 최근엔 조금 뭐 샀지만 자 이런 부분들 진카 아닐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데 공매도 물량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기간 외국인들 그리고 공매도 청산한 물량일 수도 있다 자 그런 분석도 한 적 있습니다 자 제법 아 설명 많이 드렸네요 자 아모레퍼스픽 자 찬찬히 나중에 한번 돌려보십시오 반드시 도움 될 겁니다 어서오세요 지우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지우라고 불러야 되겠네 지우라고 불러야 되나 뭐 뭐라고 불러야 되나 모르겠다만 하하하 어쨌든 자 아 아모레퍼스픽도 자 여기를 아 여기를 안 깨야 돼요 자 이렇게 추세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추세선을 그어보면 자 이런 추세로 계속 유지가 돼 이런 트렌드로 가야 되는데 이런 트렌드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 여기보다 여기 위에서 놀면 좋다 였습니다 20일 안 깨고 올라가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20일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뀐다고요 여기서 놀 때보다 안 좋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저항 받는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저항 트렌드 받다가 다시 올라가면 더 좋다 그런데 지금 근처도 못 가고 확 밀렸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32만원대 그리고 여기 33만원대 첩첩 상중으로 저항 받고 있는데 저항 때 예상되는데 자 외국인이 좀 사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자 내수주 중에 지금 턴 하려고 좀 폼 잡는 종목이잖아요 시작 낙폭 같이 두들 맞았기 때문에 자 그것은 패스 이 부분은 이 종목의 악재만은 아니었다 시장과 같이 움직였다 그렇게 봤을 때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적당하니 주고 모양 만들라고 할 때 접근하시자 기간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닥터 케이가 중장기 말씀드렸는데 물려 있습니다 자 물린거 말해야지 그죠 자 그러나 중장기 가능하다 했습니다 중장기 자 여기 권력만 안깨면 자 중장기로 여기 여기 트렌드입니다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잘 안깨고 이렇게 쭉 박스권입니다 그럼 월봉 보시면 월봉 보시면 상승 추세 맞거든요 자 이렇게 추세선 끌 수 있고요 추세선 어떻게 끊는다 자 첫번째 저점과 그 다음 형성한 저점 높여가는 저점을 형성한다 맞죠 틀린거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있는 권력대 자 그 의미있는 권력대라는 것은 자 20위를 돌파하는 하면서 밑에 깔아놓는 지점 그리고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 자 그런 지점을 끌 수 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여기 맞죠 박스권 고점 진우님 자 여기 맞죠 틀린거 없습니다 자 복습입니다 복습 자 이렇게 끌 수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는 이 큰 추세 이게 언제부턴가면 20년 된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자 월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쭉 끊는 추세가 단기간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올라가면 추세 깨지면 뭐라고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대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저점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지지 가능하고 여기 올라가면 14만4천원 인근 가면 이제 저항을 좀 받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고 그러면 이거 중장기로 들고 간다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시면 상관없어요 12만3천원 이상 밑으로 확 깨면 비중 축소를 좀 하시든지 하는거는 상관없으나 자 거기 깨기 보다는 아 상승 여기 박스권 저점으로 트레이딩하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보나치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보죠 야 전부 다 말씀드리네 전부 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피보나치도 난주 공부해 보십시오 유용한 툴입니다 여기 저점에서 자 여기 고점대에서 얼마만큼 권력에서 지지 받으면 아 주가 유효 주가 좋다 여기가 38.2% 권력 여기서 반등하면 가장 좋고요 여기 반등했죠 그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50% 지점에서 반등하게 되면 자 이중바닥으로 형성하다가 고점부에서 강하게 치고 가면 넘어갈 수 있고요 자 마지노선은 61.8%입니다 여기 딱 지키고 있잖아요 야 끝내주네 진짜 예전에 부터 딱딱해 이거 분석 다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대충 이기 박스권 하단이다 그냥 그거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긴 추세선 지지권 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에서 61.8% 지지권이고 자 그런 것도 다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차 메이크 1인데 현대차가 뭐 밑으로 팍팍 꼬깔아지면 우리나라 제대로 가겠습니까 오늘 딱 받쳐주지 않습니까 딱 여기서 전입 그죠 단기적으로 여기 올라가면 이제 저항 받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턴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깼어야 되는데 워낙 지수가 요새 안 좋으니까 좀 깨졌는데 한 달에 한 번 매수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깨졌습니다 현재 나중에 1년 후에 한번 깨졌는지 아니면 한 6개월 후에 깨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아까 말씀드렸고 주가 종목들은 자 잘 가네요 아이고 요 날 말씀드렸는데 그죠 잘 가고 있습니다 오뚜기 자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농심하고 똑같네요 그죠 농심하고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 잘 익혀놓으시면 나중에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그래서 닥터케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닥터케이가 틀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70%에서 80% 확률로 맞으니까 한 군데만 몰빵하지 마라 그건 본인 판단입니다 분산해서 하면 확률이 7 80% 이상 되니까 또 깨진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현대미포 깨졌잖아 깨졌습니다 예 그리고 두 개 깨졌어요 나머지 다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중장 기로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하락 트렌드 딱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해서 그렇지 중장 기로 들고 가기엔 별 무리 없어요 자 시장에서 곽강을 못 받고 있어서 그렇지 왜 여기 오늘 갑자기 뭐 4.78% 올랐겠습니까 뭐 이해되시죠 뭐 끼워 맞추긴 거 같습니까 아닙니다 추세선 하단 부위는 뭐라고요 지지권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가능한 겁니다 여기 상단은 뭐라고요 장대이기 때문에 12만 5천원권 가면 매도 그런 식으로 크게 추세 잡아놓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추세선 꺼면 이렇게 뭐 이상하게 껐습니까 저점대 딱 껐습니다 딱 수도 받잖아요 그죠 닥터케익 특기라 그랬습니다 이거 지지장 추세선 끊는 거 특기입니다 여러분들 복귀해 보십시오 복귀 여러분들이 관심이서 하는 종목들 복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아 떨어지면 팁 하시면 돼요 무료로 팁 드렸습니다 하락 이것도 드립니다 진우님 잘 보세요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하나 또 설명 드립니다 하락 추세선 여기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상승 추세선 아까 계속 설명 드렸는데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자 어느 부위부터 보느냐 하락 추세선 이렇게 꺼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인거 딱 가면 아 이런 트렌드로 하락할 수 있겠네 상승 중이지만 여기 가면 잘 못 올라가겠네 11만 여기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11만은 강하게 가기 힘들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추세선 끊는 이유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쭉 갈 때 어머나 가지도 못하고 깨졌고 그러면 더 못 가는 거죠 그죠 여기를 가야 그래도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것은 분석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추세를 자 이렇게 끌 수 있는데 이거 깨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평선도 다 깼잖아요 콱 그것도 강하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목표치 달성하고 나니까 반등 시도 놓으죠 그러나 여기서 저항권이기 때문에 또 밀리고 이야 그래서 아 다행히 돌파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를 지지하고 가야 돼요 가야 가야 되는데 거기서 좀 아 강하게 밀려버렸다 그래서 추세가 어그러지는데 이게 닥터케이가 이야기 많이 한 게 여기 임금입니다 이거 돌려내는 거 보고 닥터케이가 자 이제 관심 좀 가지자 관심 좀 가집시다 해가지고 자 11만 한 11만 2, 3천원 정도 세게 물린 사람들은 11만 7천원에 물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권이 잠깐 있었는데 지장이 여기서 치고 갔으면 좋았는데 여기 정거점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밀려버렸어요 10만 대 깨면 손절 의견도 많이 드렸는데 뭐 손절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장기로 들고 가시겠다는 분 계시기 계시니까 중장기는 들고 가실라면 들고 가시라 그렇게 판단 아 해드렸고 단기로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단기는 가봐야 자꾸 하락추세입니다 단기는 하면 안 된다 나머지는 깨진 거 없습니다 올라간 건 여기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같이 해가지고 삼성전자 수익 났다는 분도 계시고 SK하이닉스 수익 났다는 분도 계시고 셀트리온 제약 수익 났다는 분도 계시고 GS건설 수익 났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마트 수익 났다는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수익 났다는 분 계시고 아이고 다 이야기도 못하겠습니다 하하하하 그래서 아 제가 경상도라서 아 조금 약간 흥분하면 말투가 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짜증내는 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투리가 좀 많이 섞여서 그렇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일단 잠깐 끊고요 자 이번 시간 코스피 주간 업종 대표주 분석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이어 나갈 테니까요 계신 분들은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구독자 750분인가 40분인가 지금 아 구독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꼭 구독 누르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아 한번 보시고요 지인들에게 아 카카오톡 내지는 아 베이스북 등으로 아 공유 좀 해 주십시오 한번 볼만하다 싶으시면요 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바이바이 도